스포츠 일타강사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머니볼 이어서 이영의 머니볼로 스포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TV 이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44경기의 정규 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한 팀들이 슬비한 KBO 리그입니다. 아마 순위표 보는 게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선두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2위 삼성 라이온즈, 3위 LG 트윈스, 4위 두산베어스까지는 가을의 융박이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한국 시리즈 직행한 기아와 플레이오프 직행한 삼성 라이온즈,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한 LG 트윈스 두산까지 확정이 됐고요. 지금 7, 8, 9, 10위도 확정이 됐어요. 남은 순위가 5위인데 KT 위즈와 SSG 랜더스가 5위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KT 위즈는 경기를 다 마쳤고 SSG는 오늘 키움과 경기를 펼쳐요.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5위 결정전을 하게 됩니다. 5위 결정전, 타이브레이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경기가 키움과 SSG의 맞대결은 1회 말 진행이 되고 있고 점수는 0대0인 상황.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역시나 0대0인 상황인데 지금 광주에서 선두팀 기아와 맞대결을 하고 있고요. 1회 초 원아웃 주자 선로와 이루 선제 득점 기회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NC와 기아의 맞대결, 키움과 SSG의 경기 주목하셔야겠고 NC는 이 경기 이후에 내일 홈으로 돌아와서 낙동강 더비로 올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최하위 키움과 6위팀 SSG의 경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타이브레이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용어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승률이 동률인 경우가 잘 안 나오거든요. 특히나 KB오리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승률이 같은 경우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SSG가 오늘 키움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 5위가 KT와 SSG 승률 동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승패부가 다 똑같아지면서 승률이 동률이 되는데 지금 SSG와 KT가 8승 8패의 상대 전적이 동률이에요. 그것까지 따질 수 있는데 그것도 동률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순위 결정전에 홈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홈에서 치르는 팀이 KT로 확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다득점에서 KT가 SSG보다 앞서다 보니까 KT의 홈인 수원 위즈파크에서 5위 결정전이 열리게 되는데 키움과 SSG가 무승부를 거두거나 SSG가 지게 되면 순위 결정전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5위가 KT로 확정이 되고요. KBO 리그에서 1위 결정전은 두 번이 있었어요. 1986년에 해태와 오비가 1위 결정전을 후기 리그에 한 적이 있었고요. 2021년에 KT와 삼성이 1위 결정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KT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위 결정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최초군요. 최초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SSG가 이겼을 때입니다. 들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1위부터 4위까지는 결정이 됐으니까 5위팀 KT로 확정이 나고 4위 두상과 와일드카드 게임이 펼쳐지는 겁니다. 와일드카드 게임 그러면 전날에 만약에 타이브레이커 경기가 잡히면 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SSG가 승리를 거둬서 타이브레이커 경기가 개최가 된다면 10월 1일에 열리게 되고요. 그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2일에 두산에서 잠실과 잠실에서 두산과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펼치게 됩니다. KT와 SSG 중에 NC를 그나와 덜 괴롭힌 팀을 응원하시면 되겠네요. 저희 지역민들께서는요. 어쨌든 가을야구 대진표가 이쯤 되면 거의 윤곽이 확실해야 되는데 끝까지 향방이 묘연하다. 이것은 그만큼 리그는 재밌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특히나 올 시즌 사상 첫 천만 관중 돌파 시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목은 또 한 번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상 최초죠.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KBO 리그를 넘어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천만 관중 시대가 열렸습니다. 9월 15일에 천만 관중을 돌파를 했고요. 어제까지 총 관중 수가 1,082만 6,314명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요. 이렇게 천만 관중을 돌파한 이유는 앞서 윤동휘 캐스터가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치열한 순위 다툼이 있었죠. 계속해서 시즌 막판까지 1위도 놓고 경쟁을 했고 5위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인기팀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 하나도 계속해서 5강 경쟁을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팀들은 다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치열한 순위 싸움을 제외하고도 여성 관중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로 따져보면 구장 내에 즐길 거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여성 팬들이나 가족 관중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요. 다른 엔터테인먼트 분화에 비해서 야구장은 또 저렴한 가격에 3, 4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여가 생활로 아주 각광을 받게 된 프로야구예요. 그리고 40년 넘는 역사 동안에 야구장만이 주는 또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연인들 간의 데이트 코스도 분명 야구장이 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즌 시작하기 전에 뉴미디어 계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유료화가 되면서 상당히 우려가 컸었는데 그게 오히려 흥행에 좋은 효과를 냈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2차가 공무를 저작권 없이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구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 면이 이제 관중 몰이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달 그럼 결제할 바에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 이런 분도 잊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NC도 올 시즌 성적은 너무 아쉽고 계약이 남아있는데 감독도 경절이 됐고 아픔만 있었습니다만 창원 NC파크는 그래도 또 역사적인 한 시즌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NC도 물론 9위로 마감했지만 시즌 중반까지 포즐레이오프 싸움도 계속해서 했었고 튀어나온 순위 싸움에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NC도 관중 동원을 잘 했는데 올 시즌 관중이 73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9년 NC파크가 개장했을 때 71만 명이 그 전에 최다 관중이었는데 올 시즌 그거를 갱신을 했고요. 시즌 11번 매진이 됐는데 이것도 역대 최고 순위였어요. 그리고 7월 26일부터 28월까지 롯데 3연전이 전 경기가 매진이 됐거든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3연전 다 매진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NC는 정말 순위 싸움에서는 실패한 시즌이 됐지만 흥행에서는 성공한 시즌이 됐어요. 다음 시즌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성적이 공반이 돼야 될 텐데 올 시즌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해봤던 팀이 돼버렸고 말씀대로 또 감독 경질이 시즌 마무리 되기 전에 있었고 시즌 초에 워낙 좋았다 보니까 그 실망감도 후반기는 좀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NC의 올 시즌을 한 단어로 평가하자면 용두삼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쏙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 그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5월 초까지 기아와 선두 싸움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봄을 보냈었는데 그 뒤에 성적이 쭉 추락하면서 결국에는 9위로 시즌을 마감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5월 말에 8연패 8월에 11연패 9월 초에 5연패 최근에 또 연패를 끊긴 했지만 6연패를 당하면서 뭔가 한 번 팀이 수렁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런 점이 결국에는 감독 경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되고 말았고요. 올 시즌 특히나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았죠. 박건우 선수, 손하수 선수 그리고 하트도 시즌 중반에 부상으로 잠시 빠졌었고 카스타노도 부상으로 결국 신음하다가 교체가 되고 말았고요. 그 주전 선수들이 많이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꾸준히 성장 내기가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래도 9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좀 뽑아보자면 하트가 탈삼진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평균자책자 2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타선에 데이비슨이 또 홈런왕에 올랐죠. 외국인 선수를 잘 뽑는다는 이미지가 NC에 있지 않습니까? 올 시즌에도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구창봉 선수가 군입대하면서 빠진 국내 에이스 자리를 신민혁 선수가 또 잘 성장해서 메워줬고 김한별, 최정원, 박시원, 박한결 등 젊은 타자들의 성장세를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거든요. 내년 시즌에는 새로운 감독과 함께 이 젊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팀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NC다이노스는 내일 낙동강 더비 한 경기를 차원에서 치르게 되면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년 시즌을 조금 더 다른 분위기 속에 기대를 해주시고 코리안 시리즈까지 또 우리의 가을 야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미국 무대의 가을 야구도 역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코리안 리그 정리를 해보면 바람의 손자가 올 시즌 미국 무대에서 어느 정도 바람이 일으킬 것이냐 기대를 했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초반에 인상적이었다가 너무나 일찌감치 시즌을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오늘 정기 시즌이 종료가 됐는데 한국 선수들이 올 시즌 정기 시즌에는 좀 아쉬움이 많느이 남는 시즌이었어요. 이정우 선수가 6년 안에 1억 1,3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정말 기대가 큰 상황에서 샌프란스코에 입단을 했는데 37경기 뛰고 저 펜스에 부딪히는 플레이를 통해서 어깨 부상을 크게 당했습니다. 5분의 1 정도도 소화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즌 초반에 일찌감치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고요. 10월 1일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오프시즌에 몸을 잘 만들어서 내년 시즌 스프링 캠프 잘 준비를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또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샌프란스코에서의 입지도 아주 탄탄하거든요. 내년 시즌에 주전 자리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이제 이정우 선수의 내년 하락을 많이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야의 중심에서 기대를 모았던 코리안 리그 이정우 선수는 이렇게 시즌을 정리했었고 내야의 중심에 또 샌대구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있는데 잘 해오다가 팀의 가을야구 앞두고 또 시즌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말에 1루로 기루하다가 슬라이딩하면서 어깨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상 당시에는 열흘 부상자명단 끝나면 바로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김하성 선수도 계속해서 복귀를 타진해봤지만 몸 상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결국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 그 점에 상당히 좌절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하성 선수의 부상 시점이 더욱더 아쉬운 점은 지금 팀이 가을야구에 진출을 했잖아요. 월드시리즈 진출을 바라보고 있는 팀에서 포스트 시즌에 뛰지 못하는 점도 상당히 아쉽고 김하성 선수 개인에게도 올 시즌 종료 후에 FA가 됩니다. 정말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던 김하성 선수였는데 이 부상을 당하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됐어요. 이 어깨 부상이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재활기간도 꽤 길거든요. 길면 내년 시즌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A를 앞두고 FA 미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되게 심각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도 김하성 선수가 온갖 역경을 잘 이겨내온 선수였기 때문에 우선 수술 잘하고 그렇죠. 다음 시즌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될지 저희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부상이 선수들을 완전히 미끄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게 만들긴 하는데 오타니 쇼이 같은 선수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부상을? 그렇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지난 시즌에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올해는 투수를 아예 안 했죠. 타자만 뛰는 해가 됐는데 타자로서 정말 위대한 시즌을 만들어냈어요. 올 시즌 오타니의 성적을 보면 3할 1푼의 타율, 54홈런, 130타점 그리고 59도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트리플크라운이라고 하죠. 타격 3관왕을 얘기를 하는데 타율, 홈런, 타점 1위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홈런, 타점에서는 1위를 차지했는데 타율에서 4위 차로 2위에 머물면서 아쉽게 트리플크라운의 달성은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50홈런, 50도루를 메이저리그 최초로 기록을 했고 거기에다가 아시아 타자 한 시즌 최다 홈런 그리고 5시즌 출신수 선수를 넘어서서 아시아 선수 통산 최다 홈런도 기록을 했고 2, 7호를 넘어서서 아시아 선수 최다 도루도 기록을 했고요. 메이저리그 전체로 봤을 때 홈런 도루 전체 모두 2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기록이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도루 모두 2위에 기록한 선수가 1908년에 호너스와그너, 1909년에 타이콥 이 이후에 오타니가 5시즌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때의 일이 5시즌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타니는 아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2018년에 진출을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 한 번도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는 내심 지금 본인이 활약을 하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가을에서 오타니를 또 한 번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 될 것 같고 올 시즌 54 홈런 59 도루로 정규 시즌은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60-60은 달성하지 못했고 55-55도 한 끗 차로 홈런 하나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정말 역사적인 선수로 손색없는 기록을 만들어냈던 오타니였습니다. 시간이 이제 2분여 남아있는데 대한축구협회 얘기도 해볼까요? 국회 현안지리 그런 장면은 저는 태어나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의 봉사드립이 또 생각이 나고요. 계속 그런 헌신하겠다, 봉사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사의 눈물의 사태 선언도 또 생각이 나네요. 사실 책임을 질 거면 끝까지 이제 조사에 임하면서 이제 남아있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울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은 프로답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문규 회장에 대한 추궁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사선임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문성 기자가 정문규 회장 앞에서 소신 발언하는 게 또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네. 오는 10월 2일, 다음 달 2일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감사를 진행해왔던 문체부가 이제 첫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던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발의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달 2일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올지 살펴봐야겠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오늘 또 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었어요. 그 월드컵,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산 명단을 발표했던 건데 오늘 새벽 경기, 토트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에는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이 좋지 않으면서 소속팀에서 빠졌는데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소집을 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었죠.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엔트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을 때 과연 다른 선수로 대체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26명 뽑았는데 19명이 해외파거든요. 과거에도 해외파 의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르단전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고요. 이희영 스포티비 해설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